한글자막 by 한효정 일찌감치 성인의 집으로 향했다. 성인의 집은 형우네 집에서 멀지 않았다. 아버지는 걸음이 무거운지 성큼성큼 앞서 걷는 형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자꾸 뒤에 처졌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흐르는 동안 성인의 집은 아버지에게 가깝고도 먼 이웃이었다.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어제 병원에서 어머니들끼리 말씀을 나누셨는데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묵묵히 성인의 집 대문을 바라보며 걸었다. 대문은 닫혀있었다. 대문 앞에서 심호흡하던 아버지는 오늘도 문전박대를 당하진 않을지 걱정하던 끝에 푸우 한숨을 뱉어냈다. 형우야 대문을 두드려봐라. 예. 형우는 대문을 흔들었다. 누구여라? 성인의 어머니가 닫힌 빗장을 벗기면서 물었다. 어머니 형우입니다. 그려? 어머니는 천천히 벗기던 빗장을 황급히 걸어잠갔다. 저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 줄 안다만 이 일을 어쩌냐. 성인의 아버지가 어르신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역정을 내고 있어야. 걱정했던 대로 종현은 수안의 방문을 거절하고 있었다. 수안이 찾아온다는 말을 전해들은 종현은 막무가내로 하붓어냈다. 그리고 수안이든 형우든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불효령이 떨어졌다. 아주머니, 저 형우 애비올시다. 문 좀 열고 말씀합시다.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혔는디. 성인의 어머니는 수안의 부탁에 마지못해 대문을 열었다. 아주머니, 종현이 그 친구를 오늘은 꼭 좀 만나야 쓰겄소. 안 그래도 어제 병원에서 형우랑 형우 엄리를 만났으라. 지가 좋게 저 양반한테 말을 했는디 저렇게 역정만 내고 있은께 지가 가운데 있어 어쩌겄소. 그러면 아주머니는 모른 척었시오. 지가 그냥 들어가서 한번 만나볼 틴께라. 그래도 될랑가 모르겄소. 아주머니 미안허요. 형우야, 거기서 뭐 터냐? 싸게 들어가자. 대문깐에 엉거주춤 서서 어쩔 줄 몰라하는 성의 어머니를 지나친 수안은 아들을 데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로 올라섰다. 그리고는 안방문을 열고 방으로 성큼 들어갔다. 그놈들이요? 벽을 보고 누워있다가 안방문이 열리는 기척을 들은 종현은 아내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지 그렇게 물었다. 나 수안이요. 아프다는 소식은 진작에 들었는디 무난히 늦었네. 뭐지요? 수안이? 니놈이 어떻게 내 집 문지방을 넘어들었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당장 썩 나가지 못혀? 혼자 힘으로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종현은 벽을 향해 누운 자세로 버럭 소리부터 질러댔다. 이보게 종현이. 진정허구 나랑 야구 좀 허세. 뭐시 어째 이놈아? 나보고 시방 진짜 허락켰냐? 이놈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을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의가장 묘절을 내더니 아직도 헐말이 있냐? 이놈아, 전생에 니가 나와 뭔 원수를 졌는가 몰라도 임자 그만하고 당장 나가야? 당장! 종현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고함을 질렀다. 임자, 임자 어딨는가? 임자, 임자! 종현의 부름에 마당에서 형우와 함께 방안의 기척을 살피던 성의 어머니가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종현을 똑바로 높인 다음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년, 이 못된 년아. 저 왼수놈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였는디. 니가 뭔 마음으로 저놈을 내 앞에 끌어들여? 지가 잘못했으라. 잘못했으라. 이년아, 저놈이 누군지 몰라? 종수를 죽이고 성의까지 망쳐놨는디. 너는 그래도 저놈이 좋으냐? 그려. 니 뱃속에서 키운 자식 아니라고 니가 시방 성의를 과시하냐? 인정머리 없는 인사야. 니가 나를 배신여? 못된 년아, 당장 저놈을 내쫓지 못혀? 내쫓으랄게 당장!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 종현은 숨소리마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형우야, 들어와서 싸게 너희 아버지 모시고 나가거라. 응? 이러다 이 양반 돌아가신다. 어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아버지를 마당에서 지켜보던 형우는 참담했다. 힘없이 방문을 열고 나오던 수아는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형우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형우 아버지는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다. 방으로 들어온 수아는 종현이 길게 누워있는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종현이, 자네 생각나는가? 언젠가 자네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었네. 그날 자네는 종수를 살려달라고 했지. 그런데 나는 종수를 살려내지 못했어. 그 일을 생각하면 나도 하늘이 무너지네. 이 사람 종현이, 오늘은 자네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네. 자네한테 살려달라고 헐 사람이 있구먼. 자네 딸 성이, 아니 내 며느리 성이를 좀 살려주게. 성이는 시방 병원에 있네. 자네가 풍을 맞았다는 소식 듣고, 지 손으로 지 동맥을 끊었는디. 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드먼. 이 사람아 종현이, 자네가 성이를 좀 살려주게. 성이의 목숨은 자네한테 달려쓴께. 자네가 마음 한 번 돌려주게. 나 자네 앞에서 이렇게 빌겄네, 종현이. 생각나는가? 6.25 때 자네 집에 숨었던 종수를, 자네는 이장이던 나한테 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서에 가서 보니, 종수는 내 힘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종수는 너무 큰 사람이라, 나 같은 무지렁이가 손을 써볼 재간이 없었지만, 시방 병원에 누워있는 성이는, 자네가 마음먹기에 따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네. 종현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옛 친구를,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내 입을 다물어버렸다. 자네 내외가 성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왜 모르겄나? 이 사람아, 따지고 보면 형제도 남인디. 남의 자식을 자기 친자서뿌라. 자네 내외가 성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왜 모르겄나? 이 사람아. 따지고 보면 형제도 남인디. 남의 자식을 자기 친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키워내는 자네 내외를, 나는 존경이었네. 자네 내외가 성이한테 쏟은 정성을 보면서, 나는 성이가 즉우 친아버지 유정수처럼, 큰 사람이 될 줄 믿었어. 누가 뭐라든 성이는 참말로 창은 여자로 컸드몬. 이참에 집을 나가서 성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네도 들었는가? 자네, 그동안 헛살지 않았드몬. 그려, 자네가 자식 하나는 참 욕심나게 키웠드랑께. 나는 성이가 지 새끼 하나도 못 키울 줄 알고 속으로 걱정였는디, 글쎄 그 연약한 성이가 50명도 넘는 고아들을 다 돌봐줬다고 허대해. 얼마나 작은 딸인가, 이 사람아. 그런 딸을 키워낸 자네 내외가, 나는 부럽구먼. 자네가 내 친구라는 사실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네. 자네, 내 맘 아는가? 두 눈을 감고 묵묵히 옛 친구의 이야기를 듣던 종현이 눈을 뜨고 멀거니 수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물건은 새것이 좋아도 사람은 낡을수록 좋다는데 옛 친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믿어주게. 한때 어리석었던 내가 무지혀서 자네 가슴에 못을 박았네만. 자네가 성이를 이참에 살려만 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과거에 종수헌티 지은 죄값을 갚음시로 살아갈 작정이오. 내 맘 알겄는가? 불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멍청한 낯띔시. 성이의 친아버지가 죽었음께 나한티도 죽기 전에 그 죄값을 치를 기회를 줄 수 없었는가. 이 무심한 친구여. 흰머리가 수북한 수안은 어느새 옛 친구의 손을 움켜잡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셔라. 오늘은 아무래도 안되고 쓴께. 이 양반이 나중에 정신이나 좀 들면 그때 오시오. 성이 어머니가 민망한 얼굴로 만료했지만 수안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마당에서 방안의 기척을 듣고 있던 형우가 방으로 뛰어들면서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형우는 자신의 일로 아버지가 수모를 당한 것이 송구스럽고 참담한 나머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나는 괜찮다. 형우는 진태양난의 위기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두 사람의 사랑에 충격을 받아 반신불수가 된 성인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결혼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결혼식도 안 올린 여자를 집에 데려다 신방을 차릴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또한 성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 사정을 할 수도 없었다. 성이의 아버지를 또 찾아갔다가는 성이의 아버지의 병이 더 깊어져서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도 몰랐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죠? 집에 돌아온 형우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의논을 했다.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는지, 참말로 어찌해야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무조건 집으로 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이하고 연호를 계속 집 밖에 둘 수도 없잖아요. 일단은 성이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그 애의 의사를 들어본 다음 다시 의논하자. 성이가 이런 사실을 알면 가심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어쩌겄냐. 알 것은 알아야 할 것인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형우야. 이 애비가 성이하고 연호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디 괜찮겄냐? 아버지의 며느리인데 당연히 만나셔야죠. 손자 인사도 아직 못 받으셨잖아요. 병원에서 첫 대면을 허기는 서로 민망헌께. 나중에 태어놓으면 집에 한번 데려올 수 있겄냐? 성이가 아직 자기 집에도 못 갔는데, 우리 집부터 들리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 참. 담배를 꺼내는 아버지를 바라보던 형우는 병원에 가보겠다면서 집을 나섰다. 무거운 걸음을 옮겨 병실에 도착해보니, 형우의 어머니가 연호를 안고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뒤, 형우는 아침에 성이네 집에서 있었던 일과, 어제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6.25 때의 일을 성이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형우는 네 뱃속에서 키운 자식이 아니라고, 네가 성이를 과일시어냐? 고, 성이 어머니를 몰아붙이던 성이 아버지의 억지소리는 차마 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성이가 독립운동가 유종수의 딸이라는 비밀도 알려주지 못했다. 다만 자기 아버지는 처음부터 친구의 동생을 밀고할 마음이 없었고, 친구의 동생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경찰서의 보안과장을 만나 의논했다가 결국 유종수가 사지로 몰리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성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셨소. 장인어른이 마음 한 번 먹기에 따라 성이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너를 살려달라고 하셨소. 성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잘해야 해. 지금은 과거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하는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면서 어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나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해? 글쎄,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러나 둘이 이 말을 맞대고 아무리 의견을 모아도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성이야, 장인어른께는 송구스럽지만 어쩌겠어. 장인어른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 세 식구 여수를 떠나 어디 다른 곳에 나가서 살자. 우리 셋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면 장인어른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그러면 그때 정식으로 예식을 올리기로 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성이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성이야, 형우씨, 나는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지금 저 지경이신데 나만 행복하자고 무턱대고 살림부터 차릴 자신이 없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싶어. 그게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형우는 성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나 성이 아버지의 병은 하루 이틀에 나을 병이 아니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언제 최악의 순간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성이는 아버지가 회복하리라 믿고 있는 눈치였다. 머자나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에게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은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형우는 그런 성이에게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차마 전할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침묵을 지키던 형우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런데 너와 연호는 어디서 어떻게 살지?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끼리 나가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겠어. 형우씨 나 다시 성의원으로 돌아갈까?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 안 돼. 왜? 형우씨는 다시 바다에 안 나가? 오갈 데 없는 너를 두고 내가 바다에 나갈 수 있겠어? 형우씨 내가 왜 오갈 데가 없어? 아버지가 회복하실 때까지 성의원에 있을 테니까 형우씨는 내 걱정하지 말고 바다에 나가. 바다는 형우씨의 오랜 꿈이잖아. 그랬다. 바다는 형우의 꿈이었다.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바다에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자라났고 아버지처럼 어부가 되고 싶었다.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배가 너무 작아 보였고 아버지가 나가는 바다가 너무 좁아 보였다. 그때부터 형우는 아버지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아버지의 바다보다 더 멀고 더 넓은 바다를 꿈꿨다. 학창 시절 성의와 바닷가를 거닐 때도 형우는 자신이 꿈꾸는 바다에 대해서 성의에게 들려주었다. 형우가 꿈꾸는 바다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성의는 가끔 형우가 바다와 자신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궁금해질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그토록 꿈꾸던 바다의 첫 출항에서 돌아온 형우는 확실한 거처조차 마련하지 못한 성의와 연호를 두고 다시 혼자 바다에 나갈 자신이 없었다. 성의가 성의원으로 다시 들어간 사이에 아버지의 병세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버지 때문에 자살을 기도한 성의에게 아버지의 병이 심상치 않다고 매몰차게 전할 수도 없었다. 성의야 우리가 동거를 한다고 아버지의 병이 더 악화될까? 어쩌면 우리가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면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될지도 몰라. 그리고 솔직히 어른들의 문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어른들의 불편한 과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야. 형우는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동거라도 하자고 끈질기게 성의를 설득했고 쉽게 결단을 못 내린 성의는 끝내 거절을 하지 못했다. 형우는 아직껏 출생신고도 못한 연호의 장례 문제를 내세웠다. 우리가 혼인신고를 해야 연호의 출생신고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잊었어? 과거에 묶여있는 아버지에게 연연하지 말고 아직 출생신고도 못한 우리 연호를 좀 생각해 봐. 밤새 의견을 좁히지 못하던 두 사람은 새벽 역해야 결단을 내렸다. 알았어. 형우 씨의 의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동거하면서 연호의 출생신고를 하자는 형우의 의견을 성의가 받아들일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시간이 없어. 퇴원하기 전에 결심해줘. 그래야 나도 살림빵을 찾아보지. 성의가 결심만 하면 곧바로 살림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게. 알았지? 알았어.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성의의 마음은 결국 형우의 의견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했다. 형우는 쇳불도 단김에 뽑는다는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 고맙다, 성의야. 앞으로 나는 너와 연호만을 사랑하면서 너만을 위해 살게. 사랑해, 성의야. 나 죄 받을 거야, 아마. 성의는 병상의 베개가 흠뻑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아참, 성의야. 우리 아버지가 조만간 너를 보자고 하셨어. 아버님이? 그래. 너도 너지만 당신의 손자가 무척 보고 싶으신 눈치셨어. 연호만 보여드리면 안 될까? 왜? 죄송하고 또 부끄럽잖아. 나이도 어린 것들이 애까지 낳고. 좀 그렇긴 하지만 시아버님께 인사도 안 드리고 동거할 거야? 그럼 집에서 뵈어야 하나? 아직은 동네 사람들 눈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를 잠깐 밖에서 모시지 뭐. 성의가 아직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 집부터 들락거리면 입장이 불편할 거야. 그래, 형우 씨 뜻에 따를게. 아침에 다시 집에 들른 형우는 성의와 당분간 동거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어른들에게 전했다. 성의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일단 여수를 떠나 살림을 차리겠다는 계획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았다. 형우는 성의가 입원해 있는 동안 거처를 구할 생각이었다. 앞으로 너는 어쩌려고 하냐? 원양어선을 안 탈 마음이요? 아버지가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성의와 상의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려라. 그 일은 그렇게 허고. 너 조만간에 병무청이 한번 나가보거라. 지난번 군대 소집 영장이 왔는디 네가 바다의 출항에 있어서 연기었다. 그때 병무청 사람이 허는 말을 들어본께 형우 네가 귀국하면 곧바로 귀국신고부터 하라고 허드라. 네, 그렇게 할게요. 귀국신고를 헌다고 별일이야 있겄냐? 그 문제는 제가 병무청에 들러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려라. 그나저나 너희들 여수 떠나기 전에 성의하고 아이를 한번 봐야 할텐데 어쩌거나. 형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성의가 입원한 병원에 들러 아버지에게 성의를 인사시키고 아버지의 가슴에 연호를 안겨드렸다. 처음 본 손자가 귀여웠는지 아버지는 연호를 안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몇 번이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성이야, 고생이 많았다. 너 아버지가 하루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할텐데 네가 마음이 많이 안 좋지야. 네가 알랑가 모르겄다만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너희 삼촌 일은 내 본뜻이 아니었어야. 그래도 나는 너희 아버지를 아직 친구로 믿어야.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다. 이참에 성이 너를 우리 집에 보내주면 내가 과거에 실수한 죄값을 갚을 땐기 이제 제발 마음을 풀라고 나가 빌었어야. 너희 아버지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시방 겉으로는 저래도 네가 형우랑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구먼. 암 그렇다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속을 잘 알아야. 그랑께 아버지 땜씨 너무 상심하지만 말고 너도 어서 기운을 내거라. 너 가정 이러고 있으면 너희 아버지나 엄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겄냐. 너희 아버지는 나가 설득을 할텐께 그때까지만 동네 바깥에서 건강하게 잘 허거라. 이 늙은 시아비가 시방 뭔 소리를 허는지 알아 듣겄지야. 예. 아버님. 그려 고맙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음께 살다 보면 좋은 날도 곧 올 것이요. 말 안여도 네 아픈 속을 나가 왜 모르겄냐. 잡는 뒤까지 참아보거라. 삼종지의라는 말도 있자뇨.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커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음은 자식을 따르라 했다. 그렇다고 너희 아버지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어야. 당장은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하더라도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 잘 사는 모습에 흐뭇혀 헐 때까지 참음씨로 기다리라는 뜻이어야. 알겠냐. 예. 고맙구먼. 시방 본께 우리 며느리가 나중에 복을 많이 받을 모양이어야. 초년 고생은 사서도 헌다는데 네가 훗날에 받을 복이 많아서 이렇게 고생을 허는갑다. 형우 아버지는 성의의 손목을 꼭 잡고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눈물 속에는 어른들의 악연 때문에 고뇌하는 젊은 두 영혼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다. 거기에는 축복받지 못한 채 새살림을 시작하는 자식들의 아픔과 이십여 년 남짓 풀지 못한 두 집안의 응어리가 깔려 있었다. 다음날 형우는 아버지와 함께 순천에 가서 살림방을 구한 뒤 신접살림에 필요한 가구 일습을 준비했다. 마음 같아서는 여수에서 더 멀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손자를 가까이에 두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천에서 살림을 차리기로 했다. 살림방을 구해놓고 여수로 돌아오는 형우의 마음은 신혼의 단꿈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양가 부모와 친지들의 축복을 마음 놓고 받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또 성희에게 미안했지만 형우의 가슴은 설레기만 했다. 사랑하는 성희 연호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뭉클하고 마냥 행복했다. 성희야, 장인어른께는 말도 못 붙였지만 장모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니까 장모님을 뵙고 순천으로 떠나는 게 어떨까? 고마워, 형우 씨. 성희의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밤에 형우는 용제를 찾아갔다. 휴가 나왔다가 며칠 후면 기대하게 될 용제는 형우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 너 못 보고 기대하는 줄 알았어. 미안하다. 좀 바빴어. 그래, 성희는 만나봤냐? 여수에 함께 내려왔어. 그려? 지금 어디 있냐? 누구 집으로 들어갔어? 아니, 그럼 병원에 있어. 뭐야? 병원?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많이 아프냐? 지금은 괜찮아. 내일 아침에 퇴원해. 퇴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오? 순천에 방을 얻었어. 내일 떠나는데 사실 너에게 부탁이 있어. 수고 좀 해줄래? 뭐 신디야? 너, 나하고 지금 성희네 집에 가서 성희 어머니 좀 밖으로 모시고 나올래? 순천으로 가기 전에 성희에게 장모님을 모셔가려고 그래. 장인어른 때문에 성희가 아직 집에도 못 들렸거든. 그려. 그렇게 하자. 용제는 두말 없이 앞장서서 성희네 집으로 향했다. 고맙다. 고맙긴 뭐시 고마워, 임마. 용제 너, 이번이 마지막 휴가라고 했냐? 그려. 세월 참 빠르지. 입대한 게 엊그저께 같은디 벌써 제대한다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되는 거요? 원양어선 타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냐? 그렇잖아도 병무청에 가서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는 사이 성희네 집 앞에 이르렀다. 잠시 이후 성희네 집에 들어갔던 용제가 어쩐 일인지 혼자 나왔다. 왜 혼자 나오냐? 장모님이 뭘 하시던? 나를 안 만나 주신대? 자식아, 얼굴 좀 펴야. 성희 아버지가 주무실 때 오신다더라. 그래? 정말 그러셨어? 그려, 임마. 자식. 금방 생기가 도네. 고맙다. 고맙기는 자식아. 쑥스럽게 너무 그러지 말아야. 그나저나 나는 어쩌냐? 모녀 상봉하는 자리에 나까지 끼어들면 눈치 보이겄째? 육군 병장님은 이만 퇴장 얼른다.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괜히 그럴 거 없어. 병원에 어머니 모셔다드리고 우리끼리 술 한잔하자. 그리고 너 형수님 뵙고 인사도 하고 잘생긴 조카도 한번 봐야지. 뭣이라거라. 형수? 성희가 어째서 내 형수냐, 임마. 나도 모처럼 제수 씨 얼굴이나 한번 볼까?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성희 어머니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왜 안 오시지? 금방 나오신다고 혔는디. 미안한데 한 번 더 들어갔다 올래? 답답하기는 용재도 마찬가지였다. 알겠어, 임마. 어지간히 보챈다잉. 그때였다. 대문이 끼익하고 열리면서 성희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모님 나오셨어요? 그려. 오래 기다렸지. 아닙니다. 내일 성희가 태어나는데 장모님을 병원에 모셔가려고 들렸어요. 지금 가실 수 있으세요? 성희 어머니는 장모님이라는 호칭이 조금 낯설었는지 형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성희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처지던 형우였지만 다시 보니 눈매가 선하고 이마도 훤해서 믿음직스럽기까지 했다. 성희를 키우면서 기대했던 도예지의 잘난 남자는 비록 아니었지만 보면 볼수록 든든하게 느껴지는 사위였다. 네가 고생헌다이야.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구먼. 성희가 지 애미 보고 잡다고 너를 보냈냐? 예. 장인어른은 좀 어떠세요? 그 양반은 여전혀이야. 시방 막 잠이 들었음께 싸게 댕겨오자. 용제는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뒤에서 몇 발짝 떨어져 걸으면서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장모님, 죄송해요. 그 사이 많이 여의신 모습, 뱉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저희 두 사람을 믿어주세요. 어른들께 크게 효도할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살아볼게요. 두 집안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었어요. 바다에 있을 때도 전 성희만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나중에 두 집안이 얽힌 과거를 알았을 때는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야근은 그만 혀라. 어머니는 형우의 말문을 막았다. 장모님, 아세요? 제가 얼마나 성희를 사랑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성희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제가 육지에 없는 동안 성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든지 그것은 순전히 제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성희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지만 않았다면 받아들일 마음이었어요. 아니, 살림을 차렸더라도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성희를 빼앗아 오겠다고 결심도 했어요. 미쳤는갑다. 뭔 그런 생각을 다 혔냐. 네가 성희를 몰랐냐. 그 애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어야. 그 애는 처음에 마음을 정하기가 힘들지 한 번 마음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독한 손깔이 있어야. 시방 문제는 성희나 네가 아니라 어른들이어야. 너희들이 뭔 잘못이 있겠냐. 장모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희, 즉 아버지는 나가 성희를 홀대우고 키워서 성희가 막 나간다고 말끝마다 성하지만 나는 억울여야. 눈꽃만 치라도 나가 성희를 홀대였다면 천벌을 받았을 것이오. 피는 못 속인다고 성희 그녀는 싹수부터 다른 애기들하고 다르더라. 허는 짓이 야무지고 성깔이 똑 떨어졌어야 저녀는 나중에 무엇을 혀도 한몫 후련하게 허겄다 싶더만 그런 성희를 아무렴은 나가 홀대였겄냐. 아무리 부하가 치밀어도 그렇지 성희, 즉 아버지가 시방 나한테 고로코로 막말하면 못써야. 그나저나 인자부터는 성희를 네가 잘 좀 챙겨주거라. 넓으나 넓은 천지에 성희 한티 너 말고 누가 또 있냐. 너도 어른들 싸울 때 들어서 다 알지야. 성희 그녀는 불쌍한 년이여야. 어머니는 그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쳐내고 있었다. 형우는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얼굴이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많이 여유어 파리하고 해색해 보였다. 성희 때문에 부쩍 늙었을 생각을 하니 더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다. 나도 늙었는갑다. 사위 앞에서 주책이다 야이. 어머니의 입에서 사위라는 말을 듣는 순간 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장모님 이것 한 가지만 약속 드릴게요. 저 진심으로 성희 사랑해요. 제게는 성희밖에 없어요. 성희만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희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반만 그래야지. 인자 본께 그 불쌍한 것이 서방복이 있다 야. 그러면 그렇지. 그년이 서방 하나는 제대로 골랐구먼. 장모님 어르신들 사이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긴 있지만 언젠가는 장인어른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두 풀리실 줄 믿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사실은 여러 번 아버지께 여쭤도 보고 확인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친구를 배신하실 분이 아니세요. 장모님도 보셨죠? 장인어른 앞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저는 믿어요. 장모님이라도 저희 아버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려 네가 보기보다 생각이 참 깊다 야. 다들 미친 세월이었는디 그 난리통에 너그 아버지가 설령 눈이 뒤집혀갖고 잘못을 저질렸다 혀도 그것이 어찌 너그 아버지 한 사람의 죄겄냐. 그때는 세상이 다들 미쳤었는디. 성희 어머니는 휴하고 긴 한숨을 토해냈다. 무서운 세월이었어야 오직 켰으면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시방까지 그때의 악몽에 시달리겄냐. 형우야 이제사 말이다만 나가 너를 얼마나 원망한 줄 아냐. 욕도 많이 했어야 하늘도 참 무심하다 싶더라. 너그 아버지가 성희 지그 아버지한테 헌 말이 맞아야. 마음 한 번 바꿔먹은 게 시상이 달라 보이더라.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쩌겄냐. 너덜만이라도 마음 변치 말고 잘 살아주었으면 허는 생각이 들더라. 너들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고통을 받는 걸 본기에 마음이 짜녀졌어야 형우야 형우야 지금은 너더런티 어른들이 아무것도 못해준다만 너희들 잘 살아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저를 용서하신 장모님이 후회하실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려 부디 잘 살아라. 어머니는 형우의 손을 잡고 한없이 흐느껴 울었다. 장모님 이제 그만 오십시오. 참 저희들 순천에 살림을 내기로 했어요. 알고 있어야 어젯밤에 느그엄미 만났는디 순천에다 살림을 내줬다고 하시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사이 병원 건물이 저만치 보였다. 어머니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뒤에서 잠자코 따라오던 용재를 돌아다 보았다. 용재야 미안한데 자리 쫓아 피해줄 수 없거냐 나가 우리 사이오고 긴이 헐 야구가 있어야 예 성애 어머니 고맙구먼 인자분께 용재 너도 곧 장가가여 쓰겄다야 다음에 또 보자 잘 가거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병원 쪽으로 앞서가는 용재의 뒷모습을 우드커니 지켜보던 어머니는 갑자기 형우의 손을 덥석 잡았다. 사실은 너한티 약속받을 말이 있어서 따라 나섰어야 정색을 하는 어머니 앞에서 형우는 긴장한 얼굴로 듣고만 있었다. 어저께 밤에 누구 엄리한테도 이 약속을 받으려고 만났었다마는 무슨 무슨 기난 말인지 어머니는 숨을 돌리면서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형우야 혹시 성애언티 저그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 네가 말 했냐 아니요 차마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려 잘했구먼 네가 참 자상하다 야 이후에라도 행여 성애한테 지구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알았냐 이것은 성애를 우리 집에 부탁하고 죽은 성애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야 장모님 그분이 왜 그런 유언으로 하셨죠 그 이유는 아무도 못 들었어야 그날 자기 신변에 닥칠 위험을 미리 알았던지 우리 집 양반한테 성애를 부탁함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네 내외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애한테 알리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허드란다 우리 집 양반은 성애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을 모르고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는디 나중에 생각해 본께 그것이 유언이 되고 말았어야 약속 약속 할 수 있겄냐 예 장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었다 나는 너만 믿을란다 너무 염려 마시고 이제 병원으로 가세요 장모님 성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너한티 다짐을 받았음께 나는 되었어야 집으로 그냥 갈란다 장모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도 성애 그것이 보고 싶어야 내 뱃속에서 키우다가 내 생사를 찍고 낳은 자식은 비록 아니지만 이날 이때까지 키운 정도 정인디 왜 안 보고 싶었냐 어린 손자가 얼마나 컸는지도 보고 싶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우리집 양반이 시방 못띔시 반신불수가 됐냐 성애한테 아무 책임이 없다고는 못혀야 자식 때문에 쓰러져 누워있는 남편을 속이고 그 자식을 만나는 것이 예팬네의 도리겄냐 낙가정 그 양반을 배신하면 그 양반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야 병신된 남편한티 예팬네 과장 등 돌리면 그 양반이 너무 불쌍해서 어쩌냐 성애한테는 니가 있자녀 형우야 그렇게 놀라지만 마르야 장모가 하는 말 알아 듣겄제 부부 금술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못 믿으면 같이 못사는 법이요 장모님 정이 그러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여그까지 걸음 싫어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약을 다 했는지 그럴 것까지 없어야 너는 니 각시헌태 가고 나는 내 서방헌티 가는 것 뿐이란게 남편을 챙기는 장모 앞에서 형우는 사랑의 연륜을 깨달으면서 잠시 숙연해졌다 형우는 더 이상 어머니를 잡지 못한 채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노부부의 사랑에 깊이 감동한 형우는 성희에게 어머니의 뜻을 전했다 병원 앞까지 왔던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되돌아갔다는 말을 들은 성희는 부리나케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끝내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날 밤 형우는 병원 근처의 술집에서 장인과 장모의 사랑이야기를 친구 용지에게 들려주면서 모처럼 흠뻑 취했다 소급 친구 시절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마칠 때까지 있었던 시시콜콜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형우는 큰소리로 떠들어도 보고 노래도 하며 미친 듯이 술을 퍼마시고는 난생 처음 대취했다 다음날 아침 심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해는 중천에 떠있었고 성이와 연호는 이미 순천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형우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우는 정신을 가다듬어 지난 밤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용지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것까지는 기억이 분명했지만 어떻게 병실까지 왔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 어젯밤 실수하지 않았어? 나에게 실수한 건 없는데 연호가 괴로웠대 연호가 왜 괴로워? 연호에게 직접 물어봐 왜 괴로웠는지 성이는 연호를 번쩍 들어 형우의 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연호야 응? 아빠가 연호를 어떻게 괴롭혔는데? 술 냄새 나는 입으로 뽀뽀 많이 많이 했다 그래서 연호 괴롭다고 엄마한테 말했어? 응 그랬구나 아빠가 미안해서 어쩌지? 괜찮아 이제 연호야 이제 아빠 술 마시고 뽀뽀 안 할게?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기분 좋으면 뽀뽀 많이 해 내가 조금 괴로우면 되니까 형우와 성이는 연호의 천진난만한 재롱을 보며 참으로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 사람은 여수를 떠나 순천에다 작지만 행복한 삶의 둥지를 틀었다 신혼의 당검에 흠뻑 젖어서 5개월 남짓 깨가 쏟아지던 어느 날 형우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첫 출항에서 받은 월급과 배당금을 아버지가 내주어서 신혼의 경제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언제까지 마냥 놀고 먹을 수는 없었다 순천 시내의 중소기업체 등의 이력서도 발송하고 직접 방문도 해보았지만 수산 개통의 고등학교를 나온 형우에게 마땅한 일자리가 선뜻 나서지 않았다 취업 문제로 날이 갈수록 고민이 쌓여가던 어느 날 병무청에서 형우 앞으로 우편물 한 장이 날아들었다 징집 영장이었다 형우는 이미 1차 징집 영장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을 때여서 자동적으로 2년간의 징집 영기를 받았다 형우가 첫 출항을 떠난 사이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했던 친구들 중에는 벌써 제대한 사람도 꽤 많았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다가 징집 영장을 받아든 형우는 당황했다 군에 입대를 하든지 원양어선을 한 번 더 타든지 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내몰리는 느낌이었다 뜻밖의 영장을 받은 형우는 바다와 군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어느 쪽이든지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성이도 성이었지만 새록새록 정이 들면서 비로소 가까워지기 시작한 연어와 헤어져서 3년 남짓한 짧지 않은 세월을 떨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왕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야 한다면 형우는 군대보다는 바다를 택하고 싶었다 집을 떠나서 살기는 마찬가지인데 군대는 월급 없이 순수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원양어선을 선택하면 외화를 벌어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면서 형우 자신도 적잖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성우야 미안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당분간 헤어져서 살아야 하나 봐 형우씨의 마음은 잘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군에 입대하든 원양어선을 타든 나는 형우씨가 건강하면 그만이야 아무래도 나는 바다에 나가고 싶어 군대에 가면 휴가나 외박돼 너와 연호를 가끔 만날 수 있어서 좋겠지만 3년 동안 한 푼도 모을 수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원양어선을 타면 목돈을 벌어올 수 있잖아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연호도 곧 학교에 갈 거고 또 생활도 해야 하니까 미안해 형우씨에게 짐만 지워서 정희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짐이 돼서 미안하다니 그게 부부 사이에 할 소리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하지마 이번에 바다에 나가면 첫 출항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올 자신이 있어 혼인 신고가 되었으니 가족 수당이 붙을 테고 매달 월급을 니 앞으로 꼬박꼬박 송금할 수도 있어 그리고 출항 전에 전도금을 주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는 충분할 거야 나 이번 한 번만 배를 타고 다시는 안 탈 생각이야 무엇을 하든지 헤어지지 않고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니가 이해를 해줘 알았어 형우는 군대에 안 가는 대신 원양어선을 타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 부산의 원양어선 회사에 들러 승선 신청을 하고 그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것으로 병역문제는 해결되었다 바다로 나갈 시간을 기다리며 형우는 이별을 준비했다 병무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정확한 출항 날짜는 아직 미정이었지만 언제든지 연락하면 즉시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회사의 언질이 있는 것을 보니 출항이 임박한 것 같았다 성이야 이제 우리가 함께 지낼 시간이 별로 없어 바다에 나가기 전에 어디 가보고 싶은 곳 없니 우리 셋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생각해봐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있으면 같이 먹으러 가자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다 할게 형우씨 말하는 게 아주 이별하는 사람 같아 너 3년 세월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거 겪어봐서 잘 알잖아 난 괜찮아 지금 내 곁에는 연호가 있잖아 연호가 없을 때는 사실 시간이 지루했어 하지만 연호를 낳은 뒤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나중에 형우씨가 돌아오고 나서야 뒤돌아보니 어느새 3년이 흘러있었어 연호가 벌써 3살이 되어 있지 뭐야 순간 형우는 성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혼전 임신 때문에 가출했다가 나중에 딸의 일탈을 알게 된 부모에게서 질책을 받았던 성의는 연호를 출산하고는 산후조리도 끝내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다 아직은 피덩이었던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 고향을 등졌던 성의는 그 사이 보육원에서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고아들의 어머니로 변신한 성의는 폐렴의 합병증까지 겹친 연호는 물론 다른 여러 아이들을 돌보면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노심 초사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연호가 태어난 이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른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형우는 성의와 연호의 얼굴을 물그러미 바라보았다 생각할수록 그 모진 시간들을 견디면서 연호를 예쁘고 건강하게 길러낸 성의가 한없이 고마웠다 성의를 또다시 또다시 육지에 남겨두고 망망대해로 떠나야 하는 일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원양어선을 타면 병역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데 희망을 걸었다 지난번에도 꽤 많은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아버지는 작은 목손이 남아 한척 장만했고 형우와 성의는 전세빵을 얻어 신접살림을 차릴 수 있었다 형우는 한 번만 더 배를 타면 성의와 다시 헤어지는 일 없이 살아갈 생활터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성의야 내일 어디 가까운 곳에라도 한 번 다녀오지 않을래? 이불 속에서 형우는 성의를 가슴에 안았다 가긴 어딜 가 떠나기 전에 집에서 푹 쉬어야지 형우씨 귀국한 후로 연호와 나 때문에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잖아 아니야 순천의 살림을 차린 뒤에는 별일도 없었잖아 특별히 힘든 일도 안했는데 뭘 그래도 어디 나갈 생각은 하지마 집 나가면 고생이야 그러지 말고 하루만이라도 어디 다녀오자 연호하고 사진도 찍고 나 연호하고 찍은 사진 하나도 없잖아 어머 정말 연호가 아빠하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네 자고 있는 연호를 바라보면서 성희가 맞장구를 쳤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형우네 세 식구는 버스를 타고 화개사 쪽으로 나들이를 갔다 처음으로 나선 가족 나들이에 성희도 모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고 연호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했다 이럴 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야외에 나올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형우는 경치가 좋은 배경을 찾아 성희와 연호의 사진도 찍어주고 음식점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유쾌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녁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연호야 오늘 기분 좋았어? 응 최고였어 성희는 어땠어? 나도 좋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자주 바깥에 나가볼 걸 그랬어 돈도 얼마 안 들었는데 그럼 내일 한 번 더 가지 뭐 안 돼 내일은 왜? 연호가 힘들 거고 형우씨도 쉬어야지 난 괜찮은데 연호한테 한번 물어볼까? 연호야 내일 엄마랑 아빠 또 놀러 갈 건데 연호도 따라 갈래? 응 나도 갈 거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연호는 피곤해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냐 아냐 나 하나도 안 피곤해 그거 보라고 연호는 하나도 안 피곤하대잖아 그래도 내일은 안 돼요 아냐 아냐 난 갈 거야 응? 엄마 연호야 글쎄 내일은 안 돼요 아냐 나 내일도 가고 싶어 응? 엄마 연호는 밥을 먹다 말고 토라져서 눈물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일 놀러가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연호야 엄마가 안 가면 연호하고 아빠만 가자 그러면 되지 정말? 연호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그래 정말이야 엄마는 오지마 아빠하고 둘이만 갈 거야 형우는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언제 갑자기 승선 통지서가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한때를 가지려고 했다 성의 걱정에는 불구하고 형우는 연호가 하자는 대로 한 번 더 가자고 덩달아 고집을 피웠다 새 식구가 그렇게 아웅다웅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계십니까? 우편 배달부가 마당에서 형우를 찾았다 여기가 이형우 시댁 맞죠? 예 제가 이형우입니다만 아 그러세요 아까 오후에 왔었는데 집이 비어있어서 그냥 갔어요 도장 가지고 나오세요 지급 전보예요 전보요? 어디서 온 전보예요? 발신이니 부산의 동명산업이네요 형우는 전보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수신 이형우 귀하를 동명체 6호 2등 항해사로 발령했음 동명체 6호는 11월 10일 09시 출항 예정임 귀하는 11월 8일까지 본사에 출근하여 승선수속 종결바람 동명산업 인사과 11월 8일이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동명체 6호는 형우가 첫 출항 때 승선했던 450톤급의 바로 그 원양선이었다 회사가 정한 날짜에 맞춰서 부산에 도착하려면 당장 다음날 집을 나서야 했다 곧 출항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다에 나가는 모양이었다 무슨 전보야? 회사에서 뭐? 그럼 출항 날짜가 잡혔대? 응 언제? 10월 9일 그렇게 빨리? 날짜 맞추려면 내일 떠나야 해 성인은 그 말에 금방 얼굴색이 어두워지더니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다 곧 떠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떠나나 봐 형우씨 성인은 형우의 가슴에 파고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형우는 성인의 등을 토닥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 엄마 왜 울어? 놀러 안 간다고 아빠가 엄마 때렸어? 아니야 아빠가 때린 거 아니야 성인은 연호를 끌어안으면서 흐느꼈다 엄마 울지마 연호도 놀러 안 갈게 엄마 내일 엄마 곧 집에 있을게 울지마 성이가 우는 이유를 모르는 연호는 풋고사리처럼 여린 손으로 성이의 눈물을 훔쳐내면서 울먹였다 돌이켜보면 형우가 귀국한지 이제 불과 5개월 남짓 지나 있었다 2년 반 만에 바다에서 귀국해 이제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데 다시 또 3년 남짓 바다로 떠나보내고 긴 이별의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성인은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형우는 형우대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성이와 연호는 물론이고 성의의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도 마음에 걸렸다 할 수만 있다면 잠시 동안이라도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군의 입대를 대신해서 떠나는 이번의 추랑은 본인이 싫다고 해서 연기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었다 만약 원양어선의 승선을 거부하면 곧바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조건부 출항이었기 때문에 형우는 다소 불만스러워도 선박회사의 일정에 맞춰야 했다 성인은 어쩔 수 없는 형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형우는 떠나야 할 사람이었다 형우씨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 준비할 게 뭐 있어 내일 회사에 나가서 출국 수송 마치고 옷까지 몇 보라고 속내의 좀 준비하면 돼 나 내일 형우씨와 함께 부산에 갈 거야 그럴래? 그래주면 나야 좋지 하루라도 너와 연호를 더 볼 수 있잖아 하지만 연호랑 네가 힘들지 않을까? 형우씨가 약속했잖아 내일 연호하고 놀러 간다고 아참 그랬지 연호와 놀러 가기로 한 약속이 이별 여행이 되고 말았네 신혼방의 마지막 밤은 깊어가고 형우와 성이의 대화는 그칠 줄을 몰랐다 두 사람의 장례와 연호 문제 그리고 처가와의 관계 개선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둘은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날이 밝자마자 형우는 성이와 연호를 데리고 일단 여수로 갔다 형우의 부모에게 출국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마음 같아서는 집에 들러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이라도 먹고 떠나고 싶었지만 친정에 못 들리는 성의의 입장을 생각해서 시내 음식점에서 만나 간단하게 출국 인사를 했다 형우 부모는 병역 문제로 형우가 금명간 출국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출항 일정이 잡힐 줄 몰랐던지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에는 얼마나 걸리겄냐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출국이 섭섭한지 연신 눈물을 찍으며 형우에게 물었다 지난번하고 비슷할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도 못해줬는디 섭섭혀서 어쩌냐 저 다녀올 동안 몸 건강하십시오 형우는 부모에게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서둘러 식당을 나섰다 더 시간을 끌면 그만큼 더 섭섭할 것 같아서였다 그려라 기왕 갈 사람인디 어여 떠나라 아버지가 형우의 손을 잡아주었다 부디 건강하세요 부산에 도착한 형우는 3년 전 첫 출항을 하루 앞두고 투숙했던 해운대 근처의 그 여관 그 방에 들었다 깨끗한 호텔에 들어갈까도 생각해보았지만 모처럼 추억이 깃들인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어머 여기는 지난번 형우씨와 성인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 끝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왜 그래 뭐 생각나는 게 있어 지급긴 성인은 성인은 상기된 얼굴로 연호를 바라보았다 연호야 여기가 어딘 줄 아니? 뭐이야? 여기는 말이야 음 그러니까 연호가 태어 형우씨 그만해 성인은 말을 가로막으며 형우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꼬집어대기 시작했다 엄마 왜 그래 아빠가 뭐 잘못했다 그래 옛날에 연호에게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입을 열던 형우의 눈앞에 3년 전 그때 그 밤의 일들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아빠 왜 그래 음 연호야 이 방은 옛날에 엄마와 아빠가 왔던 곳이야 그래 여기서 뭐했어 형우는 연호를 들어올려서 가슴에 꼭 안아주었다 여기서 아빠와 엄마는 사랑을 했어 사랑? 그게 뭔데? 형우는 연호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성이의 눈치를 살피면서 쩔쩔맸다 성이는 형우의 가슴에 안겨있는 연호의 볼에 입을 맞췄다 3년 전 해운대의 바닷가를 밤이 깊도록 거닐다가 찾아들었던 여관에서의 하룻밤을 떠올리던 형우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별의 아쉬움에 가슴 태우며 서투른 첫밤을 치렀던 시간들이 다시금 형우의 가슴을 달아오르게 했다 그날의 풋풋했던 사랑의 인연으로 연호가 세상에 태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추억에 젖었다가 잠든 다음 날 형우는 승선수석을 밟으려고 회사로 들어갔다가 동명제 6호에 승선할 선원들의 명단을 보았다 첫 항해 때 동고동락했던 선원들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승선하는 모양이었다 주방장 마달수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나찍은 이름이었다 선장도 형우를 아껴주던 그 선장이었다 형우는 선원 명단에서 나찍은 이름들을 발견하자 벌써부터 반가웠다 서둘러 수속을 마친 형우는 부산 시내로 나가 추랑에 필요한 잡다한 물건들을 구입한 뒤 성이와 연호를 데리고 용두산 공원 태종대 등을 둘러보았다 밤이 늦어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연호는 피곤했던지 엄마 품에 안겨서 이미 정신없이 잠이 든 상태였다 잠든 연호 곁에 누웠던 성희도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낮에 산 물건들을 가방에서 꺼내보던 형우는 잠이 든 성이와 연호를 바라보았다 출항 일정에 쫓기면서 함께 돌아다닌 탓에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성이와 연호의 얼굴이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날이 밝으면 두 사람을 육지에 두고 바다로 나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미래에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이번 출항을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잠든 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형우는 깊은 잠에 빠진 성의를 깨울까 하고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감이 새도록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이별의 아쉬움이 덜어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아쉽고 안타까워서 마음만 더 아플 듯 했다 이불을 걷어차는 연호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누워있으려니 이런저런 생각이 두서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깊은 잠에 들었던지 깨어보니 창밖에 새벽 여명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형우는 입안 가득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창가에 후하는 한숨과 함께 길게 내뿜었다 문득 바다에 나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자 형우는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담배연기 때문이었을까 인기척을 느낀 성희가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 내가 잠이 들었었나봐 하우시 지금 몇시야 새벽이야 곧 해가 뜰거야 설마 시계를 봐 지금 몇시인지 성희는 형우의 말이 믿기지 않는지 풀어놓았던 손목시계를 찾아서 시간을 확인했다 어머 정말이네 어떡하지 잠은 잘 잤어 형우가 성희를 와락 끌어안았다 형우씨 미안해 내가 좀 피곤했던 모양이야 연어 옆에 잠깐 눕는다는 게 그만 잠이 들었지 뭐야 그런데 형우씨 나 좀 깨워주지 안고 혼자 뭐 했어 괜찮아 너무 고나게 자서 차마 못 깨웠어 두 사람의 입술이 살짝 포개지고 형우의 입술이 열리는 사이 성희의 젖은 혓바닥이 형우의 입속으로 파고들었다 뜨겁게 엉긴 혀끝으로 입속을 핥으면서 포옹한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며 뽀역해 동이 트고 있었다 엎치락 뒷지락 하는 두 사람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던 창가의 붉은 노을이 허니 번지면서 어느덧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형우는 육지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주랑시간에 맞춰서 여관을 나섰다 성희와 연어는 동명 제6호가 정박해 있는 부득까지 형우를 따라 나섰다 성희야 나 간다 형우씨 연어야 아빠 다녀올게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해 알았지 연어 아빠 어디가 내가 돌아올 때면 연어는 6살이겠네 형우는 연어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돌아섰다 이별의 순간을 끌기 싫어서였다 형우씨 잘 다녀와 등 뒤에서 성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동명 제6호 승강대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가던 형우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성희는 연어를 가슴에 안은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잘 있어 성희야 형우는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활짝 한번 웃어주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야 인마 이 형우 빨리 안 올라오고 뭐해 가판 위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주방장 마달수가 형우를 먼저 알아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예 선배님 지금 올라갑니다 형우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1973년 11월 10일 09시 원형어선 동명체 6호는 힘찬 백고동을 울렸다 선원들의 찬란한 꿈과 희망을 가득 실은 동명체 6호는 부산 앞바다에 푸른 물살을 가르면서 태평양을 향하여 미끄러져 갔다 그리고 서사모아의 황금 어장을 향하여 속력을 높였다 네 오늘은 일출 영상과 함께 낭독해드린 하얀 소망 11번째 이야기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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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